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이번에는 맥업해지는 틈이 없다. 진짜 위험한 일이야.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. 변호사. 알아. 박투식 사장이 며칠 전에 토카레포 5천 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. 무기밀매 사건은 우리 둘이 준수한다고? 네. 불 찾나 봐. 아, 이게 불 찾는 거잖아요.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하라게 볼 거야.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가 않아서요.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. 아무도 요원인지 몰랐거든. 여보세요. 어디세요?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? 몰래 들어가야지. 들켰어. 무슨 국정원 요원이 평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? 걱정 마. 난 원래 왔어. 야! 네. 예예. 이거는